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2020년 발행을 시작한 후 누적 발행액이 8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운영을 맡겠다는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운영 대행사 선정 과정의 다툼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사가 다음 운영사 선정이 잘못됐다며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 제주에 처음 도입된 지역화폐 탐나는전. 구매 혜택 할인으로 호응을 얻으면서 누적 발행 규모만 8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새롭게 지역화폐를 운영할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탈락한 기존 운영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나라 장터에 공개된 입찰 결과를 보면 평가위원 9명 가운데 1명을 뺀 8명의 점수가 모두 같고 항목별 점수까지 일치합니다.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은 평가 사유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탈락 업체는 전국 지역화폐 운영사 입찰 가운데 조달청이 진행한 건 제주가 처음이라며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총점과 상세 배점이 일치한 것에 대한 담합 의혹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역화폐 사업 특성에 맞게 경영과 재무, 정보 기술 개발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천 명이 넘는 평가위원을 비공개 풀로 운영하고 위원 선정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합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지난달 말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운영 대행사와의 본계약 체결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매겼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한번 점수주사가 일어나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공정하다, 문제없다라는 답변만,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데 점수를 봤을 땐 말이 안 되거든요. 제주도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선정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과의 지역화폐 운영 계약을 요청한 상태라며 소송에 대응하면서 계약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비롯한 후속 조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지만 만약 업체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후속 절차 중단과 함께 당장 내년 1월부터 탐나는 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는 오는 30일 예정돼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